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계속해서 규명하고 개선책을 위해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 잠정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번 3.9 대선은 4.15 총선의 재판으로서 엉망진창의 선거였고 사전투표 조작과 당일투표 조작이 광범위하게 자행된 부정선거였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도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따라서 3.9 대선의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엄정한 검증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선거에는 검증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 과정이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되면 국민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당연히 검증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3.9 대선은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설령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넘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신민단체가 클린 선거 신민행동에 유성수 변호사와 대선에 출마했던 기호 8번 옥은호 대표입니다. 2022년도 3월 14일 날 대통령 후보 옥은호 및 새누리당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수의 5039입니다. 대통령 선거 옥은호 후보와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은 20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대부분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본 투표를 포함해서 3월 14일 11시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 10개소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정거보전 신청을 3월 14일에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옥은호 전 후보는 선거 무효 사유를 이렇게 명백하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중복 발급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직접 투표와 비밀 투표를 위반한 사례가 있고 세 번째는 확진자 사전투표 등 부정한 절차 투표수가 후보 간 득표수의 격차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보궐선거의 투표자 수하고 대통령 선거의 투표자 수가 보궐선거 실시된 지역마다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선거인 신원조의 절차 부재가 있었고 개표 부정 사례 등을 주된 이유로 해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거보전의 대상은 투표지와 신원 확인기 그리고 운용장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지난 3월 23일 날 서울중앙지급은 두 건 춘천지법과 광주지법의 정거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승수 변호사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법관에게는 정거보전을 해야 할 의무만 존재합니다. 법원은 정거보전을 기각할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두 건 광주지법과 충천지법의 정거보전을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말살한 법원이 존재하는데 부정선거가 건조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 한두 명이 믿고 따르면 법원과 검찰을 넘어서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제228조 정거조사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에 정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구역을 관할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가 있다. 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해서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법원이 그냥 기각으로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당선되든지 관계없이 3부 대선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검증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후보자의 요구에 대해서 법원이 정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서 엄격하게 일부 지역에서나마 대선을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법원이 거부하는 것은 현재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을 대법관들이 깔아뭉개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회복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와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거 속에는 당연히 검증 절차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원이 선거 소송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완전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이 정말 멀고 험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3부 대선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몇 군데에 하나더라도 이 문제를 규명하는 그런 법적 절차가 반드시 실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